자 40번 볼게 자 bringing a certain intellectual authority 자 bringing 하면 보통 to나 into 같은 게 나오지 자 그랬을 때 특정한 어떤 지적 권위를 교실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does not need to 뭐 할 필요까지는 없어? silence 침묵시킬 것까지는 없어 무엇을? the more insecure voices of the less confident students 무엇을? 덜 안전한 그런 덜 안정적인 목소리 누구의 자신감이 덜한 학생들 걔네들 목소리까지 silence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지 이해 되지? 자 그랬을 때 자 correcting the students 학생들을 교정시키는 것은 requires 요구해 높은 수준의 sensitivity 어떤 민감성을 근데 누구 쪽의 선생님 쪽의 on the part of them은 누구에 의하냐 누구 쪽의 선생님 쪽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sensitivity를 필요로 한대 It does no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엇을? There is no need to correct correct 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the correction should not leave to 그 correction이 어디로 이어지어서는 안 돼? 바로 silencing the students 학생들을 silence 침묵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침묵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 뭐가? 바로 선생님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학생들을 침묵시켜서는 안 돼 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authoritarian form of correction 자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correction이 종종 prompts 자 우리 prompts to prompt는 to야 누가 무엇하도록 촉발하다 누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심지어 가장 밝은 학생들조차도 위축되게 만들어 그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여기서 let alone 별표 let alone 가끔씩 나오는데 주어가 동사하기는 커녕 이런 뜻이야 이건 외워야 돼 주어가 동사하기는 커녕 여기서 명사 하나 나왔으면 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학생들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less secure about their own intellectual potential 자기 자신의 어떤 지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less secure 한 덜 뭔가 안정적인 그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야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앞에 있었던 브라이드 스티던트까지도 위축시킨다는 거지 그랬을 때 올소가 뒤에 또 나왔어 그렇다면 올소 추가잖아 그렇다면 그게 또한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야 더 위험한 어떤 해석 더 위험한 어떤 해석 그런 것들을 뭐 엔터테인 할 기꺼이 할 그런 의지 이런 것들 또한 kill 하게 만든대 그렇다면 얘가 어떤 악영향 2겠지 악영향 2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였다 악영향 1이지 악영향 1은 뭐였어 학생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리스키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뭐 이렇게 엔터테인 뭐 즐겁게 할 그런 의지까지도 죽여버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뒤를 좀 더 봐야지 instead of simply accepting any interpretation just for the sak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야 어떠한 뭐 해석 이해 근데 우리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단지 위해서 어떠한 인터프리테이션이든 단지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무엇하는 것이 가장 권장할 만해 to question the student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가장 권장할 만해 about 무엇에 관해서 how she or he arrived at their interpretation 어떠한 그러한 이해 혹은 해석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더 권장할 만하다 이거야 아 그렇다면 단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지? 그것 대신에 어떻게 그런 이해에 도달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지 아 그렇다면 지금 이 권위가 어떤 학생으로서 하기에 조금 위험한 이해 이런 걸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willingness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무조건 다 허용해 주진 말고 어떻게 그렇게 도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봐라 이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이거 악영향 플러스 여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이 creates 만들어내 community of thinkers 어떤 사상가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 사상가들은 demonstrate that 보여줘 what is this date? 문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랬을 때 what's at stake 문제가 되는 거잖아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superiority of open opinion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author 어떤 작가의 위계에 기반한 그런 의견 그것에 대한 어떤 우수성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 무엇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함께 소속돼 있어 어디에서 그 문제 in question 의문의 문제잖아 의문의 그 의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investigate 연구하고 있는 거 그거에서 우리는 다 함께 소속이 돼 라는 깨달음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지 이해해야 되지? 누구의 의견이 막 우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서로서로 의문의 어떤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속해 있어 라면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의 지적인 어떤 권위라는 것이 should be exercised carefully 행사되어야 돼 조심스럽게 무엇하지 않고서 각각의 학생들을 위축되게 만들지 않고서 학생들이 뭘 하도록 권장해 share their own understanding이 이해에서 바뀐 거지 interpretation 그들 자신의 이해를 공유하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복습하고 그럼 1번 할게